가시는 거예요? 누구려고 왔어? 아줌마! 무슨 일이야? 모르겠어. 갑자기 뛰어나가시는데? 이게 무슨 냄새래? 무슨 맡아본 냄새인데?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나셨나봐. 그런가 보네. 들어와 얼른. 응. 아악! 아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이장네 집에서 그 영감을 봤어요 그 영감이라니 증인 말이에요 조재균 사건 증인 말이에요 그 영감이 형수님 집에 같이 산단 말이야? 그렇다니까요 어떻게 그 영감이 어떻게 해요 둘이 만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떠들기라도 하면 우린 끝장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같은 집에 살았는데도 지금까지 우리한테 아무 일도 없는 걸 보면 서로 누군지 모르는 걸 거야 알면 안 되죠 절대 절대 알게 하면 안 돼요 그래야지 그렇게 만들어야지 드디어 꼬리가 밟혔네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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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